오우, 프로 대 아마추어. 프로 챔피언 대 아마추어 메달리스트의 대결. 두 선수 다 이 파이팅 타입에. 오우, 지금 잽에 바로 받아치고. 고요해요. 들어오는 거 훅으로. 오우, 랩트 훅. 오우, 함상민 선수 날카로워요. 흔들어주고. 오우. 오우, 두 선수다. 스피드가. 오우, 지금 들어올 때가 뭔 섹세이크. 힘이 좋거든요, 감동선수. 오우. 와, 또까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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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지금. 어, 더욱두의 준비 말고. 아, 이거 카바 잘했어. 오우, 이쪽으로 바로 후불에. 오우, 카바 좋습니다. 황정 선수도. 오우, 원투 날카로워요. 저 원투가 상당히 무섭거든요, 강정순 선수. 아, 이거 하나 걸렸어, 진짜. 아, 래프터바디 잘 먹었습니다. 저 래프터바디 1년 전에 다운을 다 했었거든요. 아우, 패딩. 아우, 카바링. 튼튼합니다. 오, 들어가면서. 와, 이건 뭐. 진짜 용제 코트. 와, 래프터바디. 훅 스트레이트. 와, 위험한 스트레이트. 자, 잡으러 가면서. 오, 훅 하나 살짝 걸렸어요. 오른쪽 훅. 와, 진짜 특유의 우승. 오, 훅 걸렸어. 오, 미소를 띄고 있는 공룡상 선수. 오, 조심해야 돼요, 지금. 중상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. 괜히 메달리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. 박시장 게임 금메달리스트 대. W 오리엔탈 채널. 오, 일로운 스트레이트. 와, 기장 체크는 됐고. 오, 감동인 선수 들어가요. 오, 오프바디. 오, 바로 싸웁니다. 오, 래프터바디 오프까지. 오, 래프터바디 오프까지. 오. 와, 저 스트레이트 무서워요. 오, 감동인 선수. 계속 래프터바디 노리거든요. 오. 오. 오, 진짜. 오, 팀전이 좀 더 거짓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와이트 훅. 아, 그루. 오, 런치에. 런치에. 오, 스스로 că. 와,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. 한 상멘 선수는 훅이란. awa! 아, 뭐지? 오, 스트레이트. 오, 지금 맞아서 괜찮다고 하는데. 오, 휴. 오, 휴. 오, 휴. 오, 오, 따블디. 오, 대파. 오오 지금 쑥 오우 진짜 아 오빠 스테스 와 지금 들어오는 거 빠지는 거 진짜 와 순식간에 피하는 거 기가 막히네요 자 강정성 선수 원투 스트레이트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아 계속 당겨 아 지금 다시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양호 강수 선수 쫄겨갑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카바링 위에 뚜드려도 와 정말 힘을 느껴집니다 오 엄청 큰 카바링도 두터워서 더블잽 다운로드 보고 반들지 않아야 돼 지금 반들여야 되니까 오우 잘 됐어요 한 대략 상 오우 한 대략 상 오우 오우 바디 오른바디 지금 와 지금 오른바디 피해서 지금 당겨 가는구나 반대로 가 와 와 지금 한 명의 선수 fuerza 2 guards 구워 와 들어오는 거 피했다가 아 odel트파디 괜찮다는 주식 아 레드파디 탈에 달렸어요 오우 오 지금 졌습니다, 붙어서. 지금 불거리에서는 확실히 함성룡 선수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. 붙어서. 아, 붙어 버디. 아, 크게 걸렸어요. 오, 중독성룡이. 오, 오. 오. 야구! 오, 두 가지. 같이 올려주고 어퍼까지. 어, 시작했습니다. 자, 사시. 오, 잭. 오, 너무 많죠. 아, 원 줬다가 랩도 빠져줬다가 위로 바로 올라가. 아래위 잘 쓰고 있어요. 아, 공격 부러울 때 받아치는 게 상당하네요. 아, 지금 라이프 좋았고요. 잭, 잭. 후. 아, 바지 싸움. 아, 진짜 맥체 좋아요. 강정선 선수 저렇게 10라운드 가는 선수거든요. 와, 피치 좋습니다. 왼쪽이. 와, 3라운드. 아우, 원 줬. 붙었을 때 강정선 선수의 공격 요타가 있어요. 와, 지금 저 짧게 돌리는 거. 와, 형님 지금 거. 아우. 아우. 와, 저걸 맞았는데 괜찮다는 강정선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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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콑 아 지금 잘 걸었어요. 아 지금 선정 공격이 나가야 되네. 아 진짜 좋았는데. 안정성 선수는 라운드를 길게 가져가는 선수인데 지금 라운드가 짧습니다. 그래서 더욱 위로 붙여야 되네. 아 진짜 짧습니다. 감상면 선수의 라운드는 3라운드, 2라운드, 4라운드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로 유리합니다. 아 지금 좋았어요. 아 지금 좋았어요. 아 지금 좋았어요.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잘 되었고요. 아 이거 안 보여. 5라운드 끝. 자 원래 지금 3라운드, Wow 많은 3라운드 드리고 프라메 10라운드까지 많은 것도 좀 난 터져봤어. 오, 오. 오. 오오오오. 우와, 물렀어 보겠습니다. 프라메 10라운드까지 많은 것도 조금 난 터져봤어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우와, 물렀어 보겠습니다. 오오오오. 쉽게 들어갔어. 오. 와 진짜 엄청 덥고 있었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됐어 와 저 암정 선수 좀 짧게 짧게 강정 선수 선수는 강하게 그 앞에서 허리까지 해서 같이 돌려주고 미스 시키고 미스 시키고 미스 시키고 강정 선수 선수는 강정 선수는 지금 뒤에 있었습니다 산 Leaf 정uego 자 주목 던 Noel 하는 세컨 지식 강상명 선수 트리플바디 오우 트리플바디 오우 와 5팡 와 5팡 와 5팡 오우 와 자 허리 세트로 해봐 허리 세트로 와 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흘려주기만 하면 돼 강정 선수 주먹 나와야죠 아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어 랩때바디 체력적으로 하하 엑때바디 하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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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오 랩때바디 강성훈 선수 살짝 지쳤어요. 확실히 3남도 이후에 원래 3남도 더이기 때문에 20초입니다. 화이트! 위치! 힘! 부터! 아 아까 전에 살짝이 되게 있었는데 다시 힘을 차렸어요. 흐리고 해야죠 흐리고 이지 말고! 핫! 오어어!